육울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안부 인생을 살아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아이들하고 아내까지 모아놓고 밥을 사면서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이별할 시간을 보지 않았다. 내가 얼마 있으면 충분단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쩌서 그렇게 되었다냐. 내가 죽더라도 우리 마누라고 우리 자식들 좀 다 건사해주라. 걱정마고. 도대체 근데 무슨 병이냐. 말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뭔 병인데. 에이지야.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들이 안색이 변하는 거야. 친구들은 각원한 다음에 아니 아버지 왜 최장암을 에이지라고 그래요. 내가 안색이야. 내가 죽고 나면. 친구들이 누가 오빠한테 걸쩍 될까 봐 내가. 에이지로 죽은다 그래야 하나 놀 것 아니냐.